세븐일레븐에서 저 기다린다고 그래갖고 지금 왔는데 아 이 컬러 이건 큰가 하하 하하 이쁜이네 하이 하아 왜이래 하이 하아 아유 하이 하아 아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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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같이 하루 돌고 이제 일행이 있어 뒤에 이제 제피니스.. 두 사람? 제피니스 두 사람? 아, 원가이? 아, 원가이? 원 레이디? 예, 예. 같이 이제 동행 좀 한다고 준비해 있어가지고 지금 그분들 찾고 있어요. 뒤에 다이키 마코 두 분 같이 타셨어요. 오. 예. 다이키 마코. 저는 제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제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이키하고 마코하고 우리 유 미스터 유 유 티처 선생님이랑 같이 왔어요. 아, 이거 중국어 뭔데? 아. 냄새나. 오, 이거 좋다. 떡 하나 먹으면 되겠다. 무슨 이름이 있나요? 롯디 차이나. 롯디 차이나. 롯디 차이나. 저쪽에서 지금 만들어있는 건데 우리 유... 저쪽에서... 롯디 차이나 인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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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 tea. 인디언 tea. 네. 데다리. 네. 데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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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마늘이시아에 신도시 같아요. 데디즈 뉴스 시티. 비디오. 바투동굴입니다. 몇백미터 다른데, 저 동굴 중간에 보이죠? 우리 유시타 선생님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왔습니다. 제 이름은 무르건, 갓 무르건, 갓 무르건이랍니다. 저 큰 동상 보이는 거, 황금색으로 된다. 여기 지금 힌두 사원입니다. 힌두 사원은 돌아본 적이 없어서 잠깐 한번 분위기 어떤지 말레이시아 인도계,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이렇게 인종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중에 이분들은 인도계죠. 힌두, 인도인들입니다. Kiba temple이라는 거. Very colorful , 네. Very colorful, 네. 오우.. 색채가 우와~~ 뭘 하나 붙여주는데 땡큐 예예예 잠시만 잠깐만요 저분이 제인데 행운을 빌어주셔서 하나 붙었죠 그래서 제 원닝가트 도네이션 했습니다 우와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한 300개 좀 덜 되는 모양인데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형님들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커플 비슷한 분 커플 아니고요 두 번 더 오키가 옆에 사람 거 지금 뺏었어요 그래서 막 뜯는다 뜯다가 뭘 먹고 있어 매일에 자 요 끝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동굴이네 여기가 치바 케이브입니다 힌두의 신들이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에 장식이 어마어마하네요 동굴이 장식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장식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예측에 오니까 힌두 힌두 사원이 또 쭉 있겠네 힌두 사원으로 왔으니까 메인 템플 오 여기 불 안에 불 안에 불 안에 메인 템플 와 와 와 이게 기입 플레젠트네 여기 아 여기 이제 티켓은 신인대 바치기 위해서 뭐 물건들 사는 겁니다 기입 플레젠트 와 이게 직접 와서 봐야되는데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게 한국어 있네 네 그렇네요 이렇게 요렇게라도 보면 될 것들 여기까지가 힌두 사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드리는 곳이고 그 입구의 모양은 요렇게 요렇게 돼 있네 아 자 이제 동굴 다 이렇게 둘러보고 내려갑니다 아 말시아 네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좋습니다 우리 세미에서 여기서 단체 사진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자 셀카 자 잠시만 아 여기 지금 근처 보타니 캐포 아 캐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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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정원인가 이렇게 같이 또 왔어요 자 여기 제가 파이블링거 입니다 네 로칼 주민들은 원 링거 우리 포리너는 파이블링거 네 어디 가도 다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국이 더 싸게 받는 견도 있는 듯해 우리나라 외국이 더 싸게 받는 견도 있는 듯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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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브 스피커 어게인 보타니컬 가든 보타니컬 가든 보타니컬 가든 네 보타니컬 가든 캐포 이 공원이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진저입니다 진저 대리 진저 소울 진저 가든 아 여기 거북이도 있고 타투 토틀토틀 가이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뭐 40님 같으나 하는데 제가 여기 그 포항에 가서 걸어봤던가하고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데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아 트리 저스트 트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저 지금 네 명이서 식당에 왔는데 대리 이제 차이니스 레스토랑 아 예 예 유신천 선생님께서 이제 중국분이라서 아 말레이시안 내에서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뭐 네 인도 네 네 네 하하하하 하하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여기 말레이시아계 중국인들이 드시는 식당인데 네 네 맛있다 네 음식은 이제 다 안 먹었는데 1인당 아 14 13점 얼만데 식사 뱅기실 네 붐빼에 가고 아 붐빼에 하여튼 나나 냈습니다 현진을 알고 있으면 이제 장점이 음식들을 잘 모른데 이제 이분들은 음식들을 잘 아니까 이런데 와서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저거 보면 저기 뭐가 뭔지 모르거든 너 네 근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거 영큰거 하나 샀는데 1.9링게 또 오전에 받는 바트 케이블을 옆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워터 어 워터 포인트 워낙 한참 차타고 하다가 이제 좀 또 걷습니다 아 약간 시원했는데 지금 날씨가 장난 아니네요 이제 그 폭포 가갖고 또 샤워해야지 샤워 아 여기도 더우니까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네 자 우린 지금 이제 또 계곡을 옆에 끼고 정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글 정글 탐험입니다 이제 적도 근처라서 이게 지금 정글이 있어요 정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글 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글 탐험하고 있어요 정글 탐험하고 있어요 뒤에도 사람들 따라오는 와 여기 뭐 관광객들은 없고 현지인들 모르는 곳인데 지금 정글이 너무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여기 이제 강 따라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강간이 현지인들만 좀 보입니다 여기 터널로 여기 터널로 이제 전화가야 됩니다 로컬노스 사이트 되겠습니다 여기 전화가니까 로컬분들이 아주 이상하게 좀 쳐다보는데 이런게 어떻게 알고 왔지 하는 그런 눈초리입니다 전화가고 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강을 막 이렇게 도광해야 됩니다 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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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가끔씩 현지 관광객들 만납니다 강을 몇 번이나 건너는데 나중에 길 찾은 애나 이거 오늘 뭐 정글을 타면 말레이시아 와갖고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뭐 여행 여행상품 이런거 없습니다 여기 현지인들만 이렇게 다녀는게 있기 때문에 지금 1시간 넘게 걸어왔는데 또 계속해 봐야 돼요 이게 정글이라도 사람들 다녔는데 길이 나와있어요 이렇게 막 굉장히 울창합니다 여기 여기 들어가면 못 찾아 나와요 여기 물이 시냇물이 계속 흐르니까 이제 저거 보고 쫓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고어헤드 네 네 이제 저쪽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 유쌌 아 아 정글 앞쪽에 지나왔어요. 길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앞에 지나온 길이에요. 길이 안 보인다잖아요. 저도 여기서 샤워 좀 하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 지금 이렇게 물놀이 좀 하고 이쪽에 우리가 탐험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 위에까지 올라갈 겁니다. 와 여기 올라와서 보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저쪽 돌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4명. 정글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개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여기 있어요. 네, 고마워요. 여기. 여기. 구산의 집이. 우리가 이제 이 반대평 폭포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떨어지는 폭포가 여기에요. 앞쪽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 있고. 자, 위에서 보면 밑에. 예, 저사람들이 자, 일단 에이, 놀고 있죠. 반대편에 올라오는 겁니다. 와,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뭐 하늘이 계속 우는 게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와, 결국은 결국은 비를 못패하고 이제 비를 맞고 가고 있습니다. 터널까지 왔어요. 자, 오늘 정글 탐험하고 같이 여고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